이번 시간에는 난타, 당신이 최고야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 할게요.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할게요.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. 단순해요. 너무 단순해서 초보자도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당신이 최고야, 당신이 최고야 까지 할게요. 당신이 최고야, 당신이 최고야. 공 당신이 최고야, 당신이 최고야 여기까지. 노래하면서 시작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그 다음에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이것도 똑같아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야에서 쿵을 먼저 치고 노래가 들어와야 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게 다시 한 번 시작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최고야서부터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시작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그 다음에 당신을 처음 만난 그것도 똑같아요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만난 나라에서 여기까지 시작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만난 나라에서 다리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난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여기 펌 치고 들어가면 돼요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그 다음에 행복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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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줄 거야 여기까지 시작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 줄 거야 너희야 너무 쉽다 그렇죠? 다시 한 번 행복하게 시작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 줄 거야 너희야 머리에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기에 시작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해 당신들 당신이 내 반응을 했다면 여기까지 시작 내 모든 것도 계속 시작 내 모든 것도 계속 계속 그렇죠? 그 다음에 기대해도 좋아 이렇게 엉덩이 춤을 춰야 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여기까지 시작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그 다음에 별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 별 없을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별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당신이 최고야 또 똑같아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마지막 끝 맺는 부분에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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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당신이 최고야 난 다 다 기억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